17 어느 날에 작고 사소했던 내 착각이 훗날 나와 그녀의 인생을 크게 유동치게 만들었던 거죠 아 뭐야 타人に 무関心 心を閉ざした舞台 디자이너 우진 좀 웃어봐라 좀 오이코도暮らす家に現れたのは 13年前までこの家に暮らしていたというソリ 외상천사 주택까지만 여기서 진행해 주시면 안 돼요 계단 방에서 정말 조용히 있을게 조용히 있고 싶다 진짜 며칠 여기 두면 막 씻을 씻을 했던 애들도 이파리가 다시 잠잠하게 그때 되게 귀여웠겠다 별 말 안 했는데 어 이봐요 우선이 내 눈엔 아저씨가 꼭 좋은 사람인 걸 일부러 숨기고 살려는 사람인 것처럼 근데 아까는 외삼촌 분하고 같이 살려는 집이라고 그랬대요 난 의식이 없었어서 아무 기억도 없지만 오래전에 미안한 일을 했어요 어떤 아이한테 꼭 잔뜩 마음으로 웅크리고 있는 사람 같다 그리고 솔직히 나 아저씨랑 친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엄청 아저씨가 없어졌다 아저씨가 없어졌다 아저씨가 없어졌다 30だけど17です DVDBOX好評発売中